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고립,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. 이번 실태조사는 고립,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첫 조사로 복지부는 19세에서 39세까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혹은 은둔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, 은둔의 양상 등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탈고립, 은둔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